그라운드에 수지거든요. 수지. 수지.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수지 씨. 신갈 수지 아니고 저 수지 아니고. 합성 수지 아니고. 이 수지. 개그맨 이 수지 아니고. 수지 대단히 맞았다 그 수지 아니고. 제가 이제 야구장에서 전진 훈련을 갔었는데 일본으로 보통 가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여자가 저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일본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기자분이 수지 팬이셨던 게 아닌가. 그런데 이제 기사에 그렇게 감사하게도 써주셔서. 뭐라고 봤어요? 그라운드에 수지가 나타났다. 이렇게 띄워주시는 기사를 내주셨어요. 일본 신문에. 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신문에 난 거니까 너무 뿌듯하게 봤는데 가끔 이제 무슨 수지를 닮았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.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. 그렇죠? 혹시 선수들한테 대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? 대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? 처음에 이제 신입일 때는 좀 이렇게 저렇게 대시도 많이 들어왔었는데. 10번 이하, 10번 이상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상이 있잖아. 예쁘다. 당연하지. 그럼. 대시한 분 중에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이 있다, 단둘이.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이 있다, 단둘이. 하나, 둘, 셋. 밥 정도요. 밥 정도는 있어요? 네. 그게 다섯 명 이하 이상. 하나, 둘, 셋. 이하입니다. 이하. 거짓말 치면 안 돼. 옆에서 다. 알죠. 지금. 남자 몇 명인 거 다 보여. 알죠. 그러면 대시받은 사람 중에 술을 단둘이 먹은 적이 있다. 술을 단둘이 먹은 적은 없어. 술을 먹어야 되는데. 지금 채원희 씨가 지금 미소를 싹 짓거든요. 술병이 보여요, 술병이. 아이고. 술병이 보입니다. 아이고, 술병이 보였어. 그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내가 인기가 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신입분들이 오시니까 이제 관심이 또 그쪽으로 쏠리더라고요. 싹 빠졌군요. 묘물 썰물처럼. 묘물 썰물처럼. Point note. 예을 위해서 최고의 경우 Etd 21 봉이들이 gitu 가감표 Sarip이님 gryilling Resistance. 감사합니다.